여기는 알칼리파가 아니라 알칼리피아파크 입니다 아부다비에 주유소 입니다 여기는 싸겠죠? 아무래도 소규부국이니까 여기도 눈여겨볼 만한 곳입니다 마리나물 입니다 여기도cis 이쁜실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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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, 자이에드 앨무아쏘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더 팜드레스 메모리어 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제 얼굴은 좀 어두워서 안보이지만 뒤에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람의 형상이 보이는데요 이 인물은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시초가 되는 사람이죠 원래 아랍에미리트도 여러가지 부족, 가족으로 나뉘어진 그런 나라 지역이었는데 이 인물이 그걸 통합시킨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재 아랍에미리트를 형성시킨 것이라 볼 수 있는 인물이고 알나흐안 가문의 이름, 자이에드입니다 맨체스터 시세 이라고 앞에 적혀 있네요 아 이게 네이션 타워래요 자 일단 가겠습니다 예 도시 이름답게 아브더비 에너지 센터가 있습니다 마라카스 아브더비 릴따가 너무 좋게 있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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